를 빗대어서 좀 썼는데 무드치 않게 되게 안티가 좀 많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그거를 이제 저격화는 아니지만 안티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벗겟다입으로 멤버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운데 드럼을 치고 있는 유영권씨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몰아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웃고 있는 디제잉의 라이언씨입니다 리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보컬과 신디사이저를 맡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고객님 고객님만큼 즐겁게 뛰놀고 싶어가지고 리더한테 디제잉하고 전반을 다 맡겨버렸어요 오늘 저 진짜 재밌게 놀려고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재밌게 놀고 싶으셔서 여기 앉아계신 거 아닌가요? 맞으시군요 충분히 전해집니다 그 다음 곡은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좀 더 여름이니 더운 만큼 신나는 록 사운드로 여러분들께 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리더 라이언씨의 디제잉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울려퍼지는 What is I? 라는 곡으로 여러분께 선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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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